제 눈을 보세요 포미님 제 눈을 보세요 저 믿으시죠?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굿 포미님 믿습니다 포미님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출입니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진짜 친구를 찾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디바가 이제 궁극기를 쓸건데 그 전에 저는 방벽 하나를 골라요 자 여기 밍둥이 뒤에 들어가서 숨을겁니다 그러면 라인아트들은 이제 팀채팅으로 어 한 명만 단 한 명만 방벽을 내릴겁니다 그러면 재수없으면 죽겠죠? 네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구수하세요 과연 누가 아 저는 이름을 산겁니다 어 후니님이 내렸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누가 가장 운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분들 정하셨나요? 잠시만요 네 정해주시고요 그 여러분들 어 한 조는 컨트롤 쉬프트 C로 채팅을 가려주셔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디바님 준비하시고 저는 어 잠깐만 누구한테 숨을까? 아 이게 의외로 두뇨일 수도 있어 두뇨이aju 숨겠습니다 싫어 두뇨한테 숨을 거야 갑니다 하나 둘 셋 구으으음 오옷오어 아냐 두뇨 moss two N media 야 Plug Em 야ießen 죽었네? 나를 믿다가? 네 여러분들 두유님의 몰카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갑니다 아 이번에는 포비한테 숨을까? 아 포비님 제 눈을 보세요 포비님 제 눈을 보세요 잘 믿으시죠? 오케이 오케이 포비!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굿! 포비님! 어 믿습니다 포비님 믿습니다 아아 안돼! 야 이건 또 워컷 아니야? 야 진짜 포비야? 와아 진짜! 자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만에 실패하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두윤님께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윤님 덕분에 불량 좀 생겼어요 몰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형도님 문도 지지리도 하시게 어 자 그러면 라인님들 준비되셨죠? 오케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라주세요 한조님 어 궁수는 줄 알았지 3점을 갔네 죄송해요 자 한조님 누구 고르시 건가요? 두윤님 저한테 오세요 두윤님 저한테 오세요 오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? 과연 아 저쪽으로 오케이 자 디바 하나 둘 셋 궁수 오세요 자 라인 방벽 누가 과연 가짜 친구일 것이냐 아! 나이스! 첫 번째 도전 성공 자 두윤님 두 번째 도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두윤님 골라주세요 자 어디 가실 것인지 두윤님 이번에는 오오 두윤님 제일 손을 바꿔세요 제가 아까 포비 왕자고 다니지 말고 어 두윤이 최빨갈네요 지금 제가 아까 포비 눈 보다가 죽었거든요 어 포바빈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끄 과연 방벽을 누가 내릴 것이지 아 포비 아 아 포비한테 갔으면 죽었어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도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부터는 그냥 죽은 사람 빼도록 할게요 두윤님 골라주세요 자 제 추리 것 같으면 우선에 도철웅이 불량을 생각해서 밍둥이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예요 아 저는 채팅 아무렇지 아 저 채팅 야 배 배 채팅 못 써요 저는 말이 안 나오냐 오늘 어 말이 안 나옵니다 자 디바님 어 밍둥이 뒤로 숨는 거예요 그러면?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디바님 궁 써주세요 어 오늘 혀가 많이 꼬이네요 자 갑니다 두윤님 아아 오오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두윤님 오오 아이시아 아이시아 자 이번에 두 명 남았는데 두윤님 한 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분의 1 확률 자 우선에 디바 하나가 어 밍둥이에게 인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형부님에게 인사를 또 했어요 똥추리 똥추리 어 제 추리가 맞다면 뒤에 있는 이분이 이제 갈 거니까 어 보낸다는 그런 개논리를 펼치면서 어 오케이 똥추리 잘 맞고요 자 궁 써주세요 뭐야 밍둥님 위치 보니까 왠지 뭔가 방덕을 아아아아아아 오오오 도유 생존 와 진짜 친구를 찾았어요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비님 준비되셨죠 누구 할 거예요 포비님 저는 네 저는 두유 오빠요 제가 추천 한번 할게요 포비님 밍둥이 어때요 밍둥이 아뇨 두유 오빠한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어 그냥 합시다 일단 디바 갑니다 하나 둘 셋 꾼 자 포비님 과연 아 아 설마 설마 어 진짜였어 하하하 어 뭐야 포비 사마 아 진짜 근데 요거야 몰카 아니에요 진짜 몰카 아니에요 하하하하 이거 어저게 바꿨지 솔직히 막 통하네 하라요 안 바꿔시기 포비야 이거 진짜요 와 진짜 소름돋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밍둥님께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밍둥님 방금 전에 포비가 닌 못 믿어서 죽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밍둥님은 누구 믿나요 네 가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포비님 추천 드립니다 언니 언니 절 믿으세요 언니 절 믿으세요 닌 못 믿어 하하하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꾼 과연 이게 의외로 어 어 설마 어 진짜야 말도 안 돼 이거 진짜야 어 뭐야 이거 진짜야 와 진짜 믿어라 했잖아 와 진짜 믿어라 와 뭐해요 이거 아 진짜 죽는 거 같아 진짜야 와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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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라운드에서 실패한 3명이 포비 밍둥 두치리 와 우리 진짜 진짜 드럽게 운없다 우리 셋다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운없다 어 두둥포 포둥둥 오케이 3명에서 라인 방벽 어 누가 죽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골라주세요 나는 여기에 있을래 아 나는 여기에 갈래 공고님 내일 모레 구르네 가시는 봉굼님 형님에게 이제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형님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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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살 것 같아 저희도 형봉님이요 같이 그럼 뭐 형님은 당연히 흐니님 안돼요 같이 안돼요 당연히 흐니님 늦게 고르셨기 때문에 오케이 자 궁 써주세요 과연 제발요 아 오 설마 아 포비빵 진짜 말도 안 돼 마지막 결승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승은 두유지만 민뚱님과 제가 한번 겨뤄보도록 할게요 준우승 갑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분을 믿겠습니다 민뚱님은 당연히 글로 가세요 뭐 하실래요? 바꾸실래요? 바꾸실래요? 바꿔게요 드릴게요 아 바꿔도 되는데 바꿔야 돼 네 추위가 맞다 바꿔야 돼 오케이 궁 쏘세요 과연 궁 쏘세요 과연 어떻게 될거지 야! 야 이거봐 뭔가 느낌 싸더라고 어 좋아요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내 진짜 친구를 찾아라 어 그 뭐야 두유님의 우승과 두칠의 우승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정생님부터 준비했고 하죠? 기반한 커튼치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안녕